이 민주당이 공세가 여러분들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다루게 되면 좀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걸 좀 우리 편이 한 거니까 좀 덮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편 저 편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을 어둠 속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언론의 의미고 그게 논평의 의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다음 또 하나는 함정수사를 했냐 안 했냐 함정 여러분들 함정을 파서 일을 한 거냐 안 했냐 함정을 판 건 사실인 같고 그다음에 가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여러분들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딱 여러분들 잘라서 이야기 하게 되면 친북 여러분 친북 여러분들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재미목사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9월이거든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5월 달에 취임하고 영부인 자격으로 본인의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을 기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용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김은경님이 말씀을 잘 하시네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나요 빌미를 줄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은 애초에 조심하고 하지 마라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직에 앉거나 뭔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사돈 8초는 물론이고 약간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다 대시를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든지 뭘 주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 이렇게 일체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만나서 안 되는 거죠 만남 자체가 너무나 경솔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사저에 계실 때 발생한 사건인데 그거는 뭐 변명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상대방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공격을 때리겠냐 이야기죠 그 빌미를 왜 제공하냐 이야기죠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7시간 분량의 이름들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후보로서 얼마나 곤혹을 치뤘습니까 그렇게 뭔가 철이 없어서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 이 문제를 대부분 신문들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듣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보수 색제가 강한 뉴데일리가 어제도 일면 톱 기사고 오늘도 일면 톱 기사거든요 조선 중앙 동안은 여러분들의 기사를 대부분 조절합니다 아주 작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뉴데일리가 아주 소상하게 어제도 아주 여러분들 심층 보도를 했는데 뉴데일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당이 함정을 주장하면 곧바로 민주당은 반격할 태세이다 김건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민주당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호재겠습니까 이재명 사건을 일교에 덮을 수 있는 호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정 취재라고 반박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쨌든 가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체비를 체리고 있다 문제의 가방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뜻 민주당은 일단 받은 것 자체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 함께 여러분들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빌미를 지금 국민의 힘이 침묵하는 것도 선거부정에 침묵하는 것도 당의 여러분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빌미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악과 대결할 때는 그 악이 뭔가 꼬투를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령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 유당은 추이를 주시하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 구성과 김영란법 개정 등 다양한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다 본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저런 호재겠죠 이런 걸 왜 제공하냐 이야기죠 그것도 대통령직의 이름 침하고 나서 5월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이니까 한 5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격하게 사람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인유한 씨도 여러분들 혁신위원장 되니까 다 전화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으면 전화가 막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했는데 섭섭해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전국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와의 통화에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현상이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의 습고 대제해야 되고 현재 민주당은 당내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특검을 우리는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정치제를 거론하면 판을 키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편이 현재 민주당이고 김건희 여사가 일단 가방을 현장에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민주당 측은 그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방을 현장에서 받고 그걸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사실이 확인되겠죠 해당 가방은 받았던 상태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바다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녔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오자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 의혹으로 당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의혹이 계속해 소명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자체 tf를 구성해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30일 본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번 명품백 의혹의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공세를 강화하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방을 일단 수령한 것인데 이거는 변명의 예지 자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삼키는 아주 좋은 호재죠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당선인 신분도 아니고 대통령 여름 신분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그런 5개월째에서 이렇게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나고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함정을 파놓고 몰래 카메라로 이 기사를 보고 촬영한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고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 돼야 됩니다 관련자들은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좌파들은 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문제될 소지를 말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걸 받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 받은 다음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넘겼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된 건데 현재 누데일 신분이 저쪽을 위해서 과장해서 보도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올해님은 사람 잡는 김근희 여사님 왜 그렇게 뭐 청합니까 그렇게 또 당하고 또 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여름 취임하기 전에도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가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표를 준 거죠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여기 도미니카님께서 사람이 진득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거는 뭐 일체의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 접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숨겨도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분은 좀 기분 나빠하시지만 김근희 여사 명품 가방 수령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민주당 뉴데일리 11일 29일자 민주당 측은 김영사가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방을 받았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가방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가방을 안 받았을 거다 이럴 생각합니다 가방을 받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 이게 83%입니다 가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13%입니다 저는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수는 그런 턱없는 일을 김근희 여사가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지만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안 받았을 것이다 왜 그걸 어떻게 받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분은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공박사님이 점점 이상해지십니다 가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계한 게 아닙니다 함정을 판 게 문제지 아버지 관련 인물이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논평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함정을 판 것은 명백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북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재미목사를 영부인 신분으로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더더욱 가방을 받았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만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가방은 절대 받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함정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사실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에 대한 문제를 덩안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덮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관련되었건 아니건 그런 것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당연히 사실을 갖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논평이라는 것은 가능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다룰 만한 사안이면 가치가 있는 사안 같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이 논평의 가치지 본인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이라 해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걸 본인이 알아서 덮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는 공직 선거 부정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모두가 다 부정 선거면 그거는 부정 선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했으니까 나쁜 것이고 국민의힘이 했으면 봐주는 것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박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평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과 삐을 밝히는 것이지 그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데 본인이 관여해서 안 된다 이미 우리가 이런 보잖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이 이러면 입을 많이 닫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죽는 길로 가는 걸 모르는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지하자 좋다 해가 뭡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 이름들 두둔하고 그거는 인간의 길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라고 논평을 합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